안녕하세요. 이건 아이스크림이고 케이크들입니다. 눈깔을 올려준 게 비싸다고 했어요. 짜잔. 아이스크림보다 더 먼저 제가 따른 건데 진짜 잘 나왔네요.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게 딱히 없어. 스테이크? 시리얼을 올려 먹으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입에 가면서 이게 바닐라 맛이어서 우유가 돼요. 진짜로. 아까 애들이 캔버거 본 거는 2,000원어치 먹어야 하는데. 그래? 응. 여기 30배비지. 세 명이서 이렇게. 그 버거스티 앱 하잖아. 거기서 캔버거 하나 쿠폰으로 주고 앱에 할인 쿠폰 있단 말이야. 이걸로. 불가를 뿌려주기 어때요? 세트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상세한 게 하나 하나. 이거 6,900원이야 결제 금액이. 근데 더 먹으러 와 있다. 맛있어. 실금액은 6,000원. 얘는 근데 너무 달아요. 내가 먹어도 너무 달다. 30분에 여기에 30분에 있는 간혁이. 맞네. 알콘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장혁이라니까. 뭐래? 더 쎄는데 또 왔나 보네. 나는 매입니까. 근데 어머니 왜 전화했어?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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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가. 콜라맛이. 응. 응. 자 그럼 초코 초코완 케이크. 금가루 케이크. 완전 다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응. 자. 엄마가 되시면. 이번에는 카스테라 케이크를. 오! 진짜 잘 썰어줘. 소리 들었어요. 그냥 한 번에 쏙. 딱 잘라주세요. 제가 카스테라 진짜 좋아하는데. 카스테라 맞아? 응. 카스테라 맞아? 아닌데? 티라미수. 아. 티라미수는 진짜 좋아하는데. 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네. 빵. 이름을 내렸는데. 티라미수. 빵이 커피에 촉촉하게 젖어있어서 꿀맛. 어? 초등학생 커피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갑자기 맛이 떨어졌다. 엄마도 한 입만 줘 봐봐. 이게 우리가 어른이. 어른. 님은 단 거 많이 싫어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너무 단데. 복수 성공. 엄마가 유일하게 케이크 중에. 좋아하는 게 티라미수 케이크에요. 알겠어요. 잘 썰었네. 엄청 잘 썰어요. 좋네요. 느낌 진짜 좋아. 나도 이제 썰기 고수. 안돼. 한입 하실래요? 이쪽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얹어먹는 거야. 치료들. 스테리얼을 얹지지 마세요. 서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채원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혹시 티라미스랑 아이스크림이랑 스티어리랑 같이 먹으면 어두운 맛이세요? 왠지 하고 싶지 않은 비유 나 방금 본 것처럼 보였어. 티라미슈가 이쪽에다가 묻어가지고 이빨이 없어, 썩었어. 그렇다면 어떤? 여기에서 호텔 보인다. 미미, 대시해준 것처럼. 아름다운 야경이 된다. 저기에 하얀색이랑 노홍색도 있다. 어떤 벨이 된다. 여기 야경. 맛있어, 맛있어. 아, 그러네. 이거 한 야경? 이빨이 눈 잘 보이네요. 이빨이 눈 잘 보이네요. 당장 꺼여서 그래. 스카이 호텔에 오세요. 나는 안 보여, 안 보여서. 아, 부위해. 야경. 식당. 으음. 야경. 나 지금 네. 나 이거 한번 찍을까? 네. 오늘 케이전 못 먹겠네. 내일 먹자, 내일. 아니 카운트 좀 없어, 이게.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이게 우유가 나아요 시원한 우유 나 푸흥 이러고 있었어 엄마 아이스크림은 쪼끄만 18만원짜리 버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 travelled 배 불렀다 어이 시려 배불런다, I couldn't stop eating 멈출 수가 없는 주맛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단추 달 맛이야 이 치즈 소스가 맛있어 먹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먹는 게 제일 좋아 음식들 모여라 음식들 모여라 이것도 왔습니다 맛있어 배전에는 나초 치즈 소스 추가 여러분이 만져보세요 판타 우스무스 맛 플러스 판타 댓글 알려주세요 치즈 소스랑 색깔 맞혀왔어요 비슷하나요 비슷하나요? 한입만 가져가 냐 호떡이요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마니먹고 와자 소스가 부리가 되고 이 검은색의 눈 같아요, 독수리. 이 주스 왠지 더 무거워진 것 같아? 이게 더 맛있지? 꼬마! 이전에 따라 다른 맛이 들었겠지? 아, 사보고 싶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저는 깨끗이 딱 갔습니다. 아빠, 나 칵테일 마신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엄마, 같이 티어쓰 하자. 내일의 나를 위해서. 내일의 나를 위해서. 내일의 나를 위해서. 내일의 나를 위해서. 셀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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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귀엽게 나오지, 오늘따라? 자, 놓지. 세훈이 펜도 있잖아. 크림치즈인가? 못 봤는데? 아니야, 이거 무슨. 하얀 크림? 하얀 크림인가, 뭔가? 뭐였어, 지금? 어, 이제. 아빠만. 맘이 돼서 오진 야경이. 정말. 술 먹방. 술 먹방. 여러분, 안녕. 저희 쪽. 엄청 야경이 좋아요. 그러면은? 안녕. 게 터져서 난 못 먹겠어. 안녕. 여러분, 격치. 비명이 돼.